그러면 잠깐만 빈대떡을 사봐? 이거 하나 지금 시간이 없어 많이 살려도 시간이 없다 김밥을 오빠 하실거에요? 김밥을 지금 이상하게 해야지 하나 둘 셋 빈대떡 4천원치만 주시면 돼 4천원 4천원 아 진짜요? 여기가 구멍이 좀 나가지고 됐어 빈대떡 의외로 빈대떡일 수 있어 이번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감사하지 장사를 오래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좋은사람을 만나면 아니 미안했어 아니 아니야 사장님 갈게요 네 고마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이 사랑해 많이 파세요 잘까요? 네 야 저거 아니야 닭꼬치? 닭꼬치? 아이고 닭꼬치 야 닭꼬치 아니야 아이고 닭꼬치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꼬치 얼마에요 사장님? 1800원입니다 1800원 1800원지만 하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 그래 팀장님처럼 맞고 팀장님 괜찮아요? 완전 괜찮은거 같아요 먹고 싶은거야 써니도 하나 먹고 싶은거야 매운거 매운거 좋아하니? 안 매운거? 안 매운거? 야 만원 잃어버렸어? 어? 야 어떻게 만원 없어? 진짜에요 야 진짜 없었어? 언니가 만원 잃어버렸어? 진짜로? 아 진짜 어떻게 야 진짜 찾아봐 여기 여기 요 위에 찾아봐 여기 어 진짜에요 이거 하나에 야 우리 큰일났다 이거 야 벌칙받아야 되는거야? 미치겠네 진짜 여기 갔어요? 근데 진짜로? 아아아아 어떤길 한번 가볼까요? 어? 어떤길 한번 가봐요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어디 가게 떨어져있나 한번 아 만원짜리 찾게? 야 그게 거기에 남아있겠니? 괜찮아요 써니야 그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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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면 이거 초장으로 써니가 진짜 혹시 여기 만원 안 떨어져있었죠? 만원 안 떨어져있었죠? 못봤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야 진짜 먹고 싶다 여기만 먹으면 안 되겠네 끝에만 나한테 안 돼요 야 이 끝에 먹어서 다 꽂히잖아 만원 있으세요? 곤란상에 빠졌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오빠의 모습 한번 물 같은 거 있나? 정말 죄송한데 물 조금만 마셔도 돼요? 네 한 컷만 감사합니다 네 한 컷만 한 컷이요? 한 컷이요? 아 왜 안 오는 거야 광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찾았어? 진짜로?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야 어떻게 찾았어? 아 아 진짜로? 야 야 너 열심히 한 척 하려고 몰 뿐이야 야 아니야 아 너 써니한테 잘 보일라고 야 야 써니야 왜 그래 아 써니야 괜찮아 아 엄마 엄마 진짜 너 아니야 아니야 이런 문제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 여기 만두 진짜 맛있어 어 여기 만두 있다 만두 고기만두 3천원씩 주세요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직접 여기서 만드시는 거죠? 네 실제로 아니 길거리에서 닭발을